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요?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겠지 메뉴가 뭐예요? 또 산초 비빔밥, 산초지심 새해잖아 떡국 떡만둣국 떡만둣국에 약재를 넣어야지 약자? 내가 못해요 약재를 넣어야지 내일 또 약재 먹잖아? 형 입도 까매진다 형! 그냥 먹는 적이 없어 뭘 넣어야 돼 항상 나무 냄새가 나 야 들여주마 들여주마 오늘 고생했고 같이 자서 되게 기쁘고 좋다 고생 다 하셨습니다 자자 형 난 안 씻고 씻을 때도 없잖아 저 물을 차가서 못 씻어 아침에 씻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셋이 저거 한 말 하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세순물 데펴주기 좋다 일찍 일어나서 좋아요 좋아요 뭐를 할래? 뭐를? 게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해주기 아 그럼 늦게 일어나면 되네 오케이 그럼 늦게 일어나면 되네 오케이 너 똑똑하네 야 똑똑하네 야 똑똑하네 야 나 얘 바보인 줄 알겠는데 얘 똑똑하네 아 뒷반짝 야 똑똑하네 야 똑똑하네 아 똑똑하네 이렇게 그 아 집중을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야 근데 방송도 집중 좀 해 아 집중하니까 들리네요 이게 예 그래 이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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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이 찬데 아우 아 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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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아우야 춥다 여기 어? 추워 아우 피곤해 진짜 자연인데 이게 너무 힘들다 야 일찍 일까지 자야 되는 거야 우리가? 네 아 우중육 때문에 진짜 아우 야 좋잖아 여기 언제 이렇게 자보겠어 어? 형 앉아줘 여기 이렇게 다시는 잡으세요 형, 불 끄자. 불 끌까요? 자자. 자자. 갑니다. 자자라. 돌아간다니까 이런 거구나. 우풍이 세서 그래. 나 이따가 모자 쓰고자. 우풍이 세네. 다음부터 이런 거 잡지 말라고. 그니까. 진짜 차채나 영만이 형이 날리라 죽겠네. 축하해. 이제는 이건 어떤 줄 알아서 들어온지. hei이의 신경이. reconcile. 해사받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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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